자유석을 지정하실 수 있는데요 반드시 정해진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석 티켓을 소지한 팬 여러분께서는 비어있는 지정 좌석에는 착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자유의 주인이 나오면 다른 좌석으로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2019 스즌도 함께하는 우리 지정 좌석제 인천 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2019 전용 경기장판의 특별한 관람선 우리 인천 팬분들은 테이블석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2석과 M석 사이의 피크닉 테이블석 그리고 2석과 S석 사이의 하이트 테이블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이트 테이블석에 앉으신 여러분께는 하이트맨츠네이크와 함께 각각정도 제공해드립니다 맥주처럼 짜릿한 축구 관람 하이트 테이블석 장갑입니다 쾌적한 인천 축구 관람을 위한 셰프트럭 스카이 라운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 다양한 음식 등 탁 트인 시야 우리 셰프트럭 스카이 라운지 W석과 M석 사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천 팬분들과 함께하는 럭셔리 축구 관람 스카이 라운지에서 함께 즐겨보세요 K립 최고의 용품샷 바로 블루마켓입니다 2석과 W석 두 분이 운영 중인데요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경기 정도까지 여러분께 살짝 열려있습니다 안옥이 형 골탑됩니다 안옥이 형 골탑됩니다